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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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다 생각지도 못하던 갑자기 간형우가 풍성대한테 부드럽게 쓰러져버리니까 속나가지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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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ㅁㄷ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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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.. 어 그러네? 지금 안겨 지금 이쁜데? 화장하니까? ㄷㄷ ㅇㄷ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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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기고 났어 아나이씨 오늘 이겨야 된다 영호야 대세하지 말고 박성균 우기고 싶거야 오늘 영호야 박성균 전진 2팩이다 뻔하잖아 전진 2팩 이후 전진 2이기다 너 이길 때 맨날 전진 2팩으로 이기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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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사면 안 되는데 못 막는데 이러면? 어? 어? 졌는데? 깐용호 에? 가뇨? 에? 에? 야 이만희 형 한소리해 야 이거 한소리 해야지 아 내가 한마디 할게 영호는 안 돼 아 이거 안 돼 영호 다 갔다와라 2세트 예 어 2세트 일단은 갔다와 안개야 너 말고 영호박아 가야지 아 영호박 나가자 나도 일부러 아까 실험적으로 비탈리스 아 근데 그건 모르겠다 형 난 그건 모르겠어 아 맞아 그게 맞아 형 아 나도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도대체 세란한테 6대도 아아 이쒸아 나 던져야겠다 그냥 이쒸 아니 상성인데 6대 득이 왜 말이야 이거 진짜 아 아 왜 또 이 성당한테 소리를 해 에이 에이 이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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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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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영호박 해봤자 얼마나 했다고 아 아 이세아 이세도 이쒸아 아니 이세아 이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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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줬걸요? 한 번? 두 번! 얘! 형아야! 줄리지마! 씨끼를 줬어! 두 번을 줬을 리가 없음 형님! 뭐야! 이거 씨벌야! 이건 아니다! 뱅경은 약간 제동 중이야! 어 내가 뭘 줄게! 아니 나 미탈 안 찢는 거 봐! 아니 역시 미탈 안 찢으면 저 새끼 나 못 이겨! 아니 973하고 그냥 가둬놓고 해 형! 아 그냥 하던대로 해야겠다! 그럼 왜 까불어? 박수범 상대로 특이형 좀 그렇더라 마음가짐이 좀 아니 그것도 있는데 형이 미탈 컨트롤이 그.. 아니 그게 아니라 옛날에 그거 알잖아요 옛날에.. 뭐? 형이 미탈 컨트롤을 말도 안 되게 잘하던데 현역시절 얘기하네 현역시절 현역시절은 옛날에 안 찢는데도 미탈 컨트롤 잘하던데 일단 두 손으로 게임했지 진짜로 그럼 한 손으로 하시나요? 모르겠어 한 손인지 몰랐는지 아니 옛날엔 존나 잘하긴 했어 근데 옛날엔 존나 잘했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맨날에 지금은.. 지금은 왜 이렇게 그리 실력이 안 돌아오냐 미니냄이 안빠져 이 새끼야 너도 고생 갔다올봐 이씨 누가 알려줬는데? 아? 아니야 왜? 윤중이 형이야 설마? 나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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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니야 영호야 나 쟤 살땜지 오래됐어 그 맞긴 한데 윤중이 형한테 맞는거 같은데? 나 쟤 손땜지 오래됐어 아니 이번 판은 100점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토스 이길 수 있어 진짜 나 원사이즈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잘했어 와 이거 망을 이 구수 40차례 짜잔 역시 테라데이스 리영호 영신의 영호 이거 알고 좋습니다 안되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경기 압도적이네 별풍선 5000개 감사합니다 공은 그게 악인을 저녁하죠? 코덕형이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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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저런게 못하는데 왜 터지는 겁니다 다른게 왜 터지는 겁니다 다는게 왜 터지는 겁니다 200개 보고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시킬려고 오늘 결혼기념일이라고 코덕형이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네 아 진짜야 아 근데 축하드려요 1년이잖아